안녕하세요. 저는 꽃누르미 명의인 백미경입니다. 오늘은 프리즈버드 꽃을 이용한 사각 케이스 데코레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즈버드 꽃을 이용해서 사용하여 사용하는 사각 케이스 데코레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사용하는 사각 케이스 데코레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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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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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보니 어때요? 하는 거 보니까 쉽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분이나 존경하는 분들한테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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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